거의 안쪽을 360도로 잡아드리기 때문에 쾌적함까지도 빠트리지 않고 넣어드렸다는 거. 이게 바로 오늘 클라이마쿨 라인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최상의 사양들을 다 보여드린 거고요. 이제 이걸 입었을 때 무엇보다도 볼륨이 되게 중요할 텐데 우리 칠희 씨가 입었을 때 입지 않았을 때 모습을 지금 바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저는 이제 오늘 세트 구성 중에 10만 9천원짜리 이거 스포츠 라인 브라 블랙 컬러 입었거든요. 일단은 노아이어 편한 것도 저도 참 잘 알고 있었는데 좀 꺼려졌던 게 볼륨이 좀 약하다는 생각에 노아이어를 꺼렸는데 이건 진짜 다릅니다. 제가 지금 입은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. 비포 애프터를 보실 때 이렇게 정말 BP창 자체가 완벽하게 살아나고요. 그리고 앞쪽을 보셔도 가슴 골의 이 라인 자체가 다른 거예요. 그래서 A컵이신 분들 볼륨 패드까지 착용하셨더니 노아이어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30ml 아찔한 그런 베이글 볼륨까지 다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 진짜 노아이어의 최대 취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 볼륨에 대해서는 걱정을 오늘 내려놓으셔도 돼요. 그렇습니다. 특히 여성들한테는 이 볼륨 꺼지지 않도록 정말 팍팍하게 채워줄 수 있는 이 볼륨이 항상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일 텐데요. 특히 여름도 오고 옷 얇아지고 살짝 가슴골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시점에 고객님 아디다스의 클라이버쿨 여성 란제리로 함께하세요. 그리고 이 안에서 본사로부터 전부 다 컨펌을 받고 진행이 된 디자인 소재 사양도 준비가 되니까 첫 번째 라이트 그레이 컬러부터 오늘 준비가 되고요. 살짝 퍼포먼스 로고 약간 골드빛깔로 넣어놓은 거 3선의 패턴 하나하나의 무빙존을 생각해서 만들어드린 최적화되어 있는 이 사양을 보시고 팬티까지도 보시면 살짝 이 오리지널 라인의 윗선을 한 번 더 메쉬 처리 다 해드렸어요. 이런 윗부분은 아예 메쉬 처리로 한 번 더 쾌적하게 살려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아예 기본 팬티가 전부 다 햄팬티로 만나시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정말 점점 또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 팬티 입은 이런 자국 티내면 안 되잖아요. 완벽한 햄 라인으로 그리고 원단감 한 번 보시면 얇으면서도 진짜 신축성이 예술이에요. 그렇죠. 아예 임파선까지는 전부 다 햄 원단으로 저희가 만들어드렸다 보니까 라인 다 지워보시면서 지금 보시는 게 오리지널 라인 이어서 저희가 굉장히 화사한 느낌의 스킨기어를 또 보여드릴게요. 역시 동일한 이런 또 아디다스만의 하나하나의 이런 아이덴티티를 다 살려드리면서 팬티까지 동일한 느낌 그대로 살려서 보십시오. 이게 지금 8만 9천원, 8만 9천원의 준비가 되고요.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컬러는 일명 스텔라 라인이라고 해서 진짜 그 화사한 이 컬러감이 번져 빛을 발할 이 민트 컬러가 준비가 되는데 살짝 위쪽은 펀의 망을 이용을 해서 러닝형의 어깨끈 타입으로 스포츠 브라의 느낌을 살려먹으면서 입어보실 수 있는 거. 물론 안쪽에 노하이어에 볼륨 채워보실 수 있도록 마련해드리면서 팬티 좀 볼게요. 이 에어밴드라고 해서 거의 느껴지지 않는 내 피부보다 더 얇은 듯한 느낌의 밴드를 윗선에 드려드리고요. 부분 부분에 메쉬로 역시 햄팬티 사양으로 다 담아서 마련해드린 저희 스텔라 라인까지 민트 컬러 보신 겁니다. 그리고 이어서 핑크 컬러까지. 진짜 달달하니 달달한 역시 최신상다운 컬러감들을 자랑하는데요. 핑크 컬러도 그 느낌 하나하나 살려서 자세히 지금 들어오셔서 보셨겠지만 약간 자카드 패턴에 살짝 망원단을 얹어드리면서 섹시한 느낌도 그대로 살려드리고 있어요. 이렇게 팬티까지 확인을 하시고 8만 9천 원에 지금 총 4세트를 저희가 오늘 노하이어 볼륨 패키지로 이따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.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참 특별한 건 아마 아디다스 매장 가서 많이 보셨을 법한 라인일 거예요. 이어지는 이런 스포츠 브라 형태로 저희가 브라 팬티 이렇게 해서 이건 10만 9천 원 상당인데 블랙 컬러 챙겨드릴게요. 입었을 때 모습이 정말 예쁘고요. 앞쪽에 크로스비 패턴 그대로 들어가 있으면서 뒤쪽에 이 브라는 후크아이가 없는 입는 형태의 러닝탑 형태의 브라라서 굉장히 편안하실 거고 아래쪽에 이런 해몬단의 쫀쫀한 느낌 다 보시면서 안쪽 사양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. 이 스포츠 라인 브라도 기본 지금 노하이어 브라와 마찬가지로 안쪽에 이렇게 클라이마 쿨 이렇게 돼서 다 메쉬 처리 다 돼 있고 저희가 이렇게 볼륨 패드까지 챙겨드리기 때문에 넣어서 입어보시면 최대 30mm의 볼륨까지 챙겨보실 수 있는 사양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.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8만 9천 원짜리 4세트에 10만 9천 원짜리 1세트 확보해 가셨는데 저희가 또 끝나지가 않은 구성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깨끗한 깨끗한 햄 팬티를 그레이 컬러 그리고 스킨 마지막에 블랙까지 해서 오늘 햄 팬티만 세컨으로 또 3장을 더 챙겨드리니까 기본 세트에 또 맞춰서 입어보시기에도 너무 괜찮아요. 그렇죠. 지금 하나하나 보셔도 아디다스의 정품으로 그것도 심지어 클라이마 쿨 라인의 여성 란제리를 저희가 총 5세트를 지금 제안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여기에 세컨 팬티까지 3종을 더해드려서 볼륨 패드 드리죠. 그렇죠. 14종을 열어드리는데 오늘 준비된 가격에 한 달에 3만 원대면 지금 보는 최신상의 클라이마 쿨 여성 란제리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.